됐죠? 자, 엘조씨 자, 이거는 뭐 공고명, 공고드롱이며, 이런 아, 최곤데 여기서는 네 저, 가운데도 네, 오른쪽도 똑같습니다 엘조씨, 본인만의 그 특별히 보여줄 수 있는 포즈 한 번만 하고 들을 수 있을까요? 아, 그래요. 자, 좀 이따가 또 보여줄 텐데 엘조씨, 하나, 둘, 셋 아, 그래요 이게 바로 엘조씨입니다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